미국 충격, 한국 빨라도 너무 빠르다. 스텔스 무인 전투가 가오리 X2 이류. 한국 독자 개발 수직 엔진 무인기 탑재.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에 들어서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육중한 드론이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한 드론부터 자율주행으로 도심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지상 주행 로봇. 수중에서 무인으로 작업하는 수중 로봇. 무인 선바. 사람을 태우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 페이브이까지 다양한 드론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4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 UWC, N은 정부 연구개발 혁신성과 전시부수 182개, 닉렉스원 등 101개 기업의 94개 기업 부수 등 총 276개의 전시부수에서 각종 드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6개 정부 부처, 공동주체로 한국무인 이동체형 구조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가 주관한 행사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드론 및 운용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유망 산업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신기술 개발 성과가 총망나됐다. 이 드론들은 향후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드는 혁신경제의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우선 가로와 세로가 3.8m의 커다란 드론 아래 육상자율주행 무인기가 놓여져 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단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육공 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다. 항공우주연구원 정용훈 박사는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방위고 등 영국의 획구, 대학회의, 에서도 개발을 포기한 모델이라며 실내 테스트는 이미 끝났고 총 4기를 제작해 올 하반기에 전남 고흥에서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항공 무인기가 도심의 일정한 착륙장에 도착하면 육상 무인기가 배송품을 이어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을 타깃으로 개발했다. 이 무인이동체는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이용해 화물 무게 15kg을 싣고 최대 1시간 30분 동안 최고 시속 130km로 왕복 100km를 운행할 수 있다. 이 무인이동체는 정밀치기, 정밀제어, 충돌방지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도 최종 목적지까지 자율 배송이 가능하다. 개발 이후 물류센터 도심지 물품 배송, 고지대 긴급 물품 배송, 도서지역 응급약품 배송, 재난재해지역 구호물품 배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군 전시관 중앙에는 우리가 개발한 KF-21과 공중중형 드론 사기, 소형 드론 사기가 전시돼 있었다. 8기의 드론이 KF-21과 연동돼 편대비행을 한다는 개념이다. 맨 앞에 소형 드론이 적과 가장 먼저 만나면서 전투를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중형 드론이 근거리 전투를 맞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이 레이더나 카메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사일처럼 적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무인편대기를 운영함으로써 인명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자 공군이 추진하는 미래 개념의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설명했다. 해양특별관 부스에 들어서자 커다란 모니터와 조종석이 보인다. 해저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조종석도 함께 움직여 해양로봇이 고르지 않은 지역을 통과할 때, 덜컹거리는 상황까지도 그대로 연출된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해양로봇을 원격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개발한 해양로봇 가상물리 운용 시스템이다. 해양로봇을 수심 300m 이상 깊은 곳으로 투입해 해저 시설을 수리하거나, 해저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가상물리 운용 시스템은 해양로봇에 장착된 소나와 각종 센서, 카메라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실시간으로 맵핑한다. 맵핑한 데이터는 모니터상에 그대로 재현돼 지상에서도 바닷속에 있는 해양로봇의 상황을 알게 해준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전봉환 본부장은 해양로봇은 현재 완성된 상태이고, 오라반기 실제 바다에 투입해 작업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단은 드론의 데이터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연결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5세대,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20대 이상의 이종 다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과 함께 드론 데이터 획득부터 AI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해 실종자 수색, 군의 비상 임무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세프 영화에 나오는 드론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게 실제로 구현되려면 중앙처리 장치, CPU, 파워를 무한대로 늘려야 하는데 드론의 중량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사업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G 통신으로 클라우드와 연결해 드론이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내려받고 사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산간지역을 순찰 드론을 활용해 사람을 찾는 경우다. 드론이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하면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AI 기술로 분석해 사람을 찾아내는 시기다. 사업단 관계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8곳에 기술 이전을 했고, 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드론 지능형대음기술사업단이 선보인 경찰 디자인을 입힌 안티드론도 눈길을 끌었다. 이 드론은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는 드론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한국권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상당 부분 개발됐다. 이 안티드론은 주요 시설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드론에 접근, 조종 주파수를 해킹해 탈취한다. 또 다른 비행기 모양의 드론은 불법 드론에 접근해 전파를 교란시킨다. 이 경우 일반적인 드론은 처음 떠올랐던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불법 드론을 조종하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방위협정에 서명한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불쇄 마이너스 4분과 탑재된 장갑차가 포착됐다. 31.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텔레그램 채널 쿠프 KUP는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 근처 전장에서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가시거리, 무로스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북한일로스형 무기체계라고 소개했다. 영상을 촬영한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는 차량, 러시아군이 사용한 북한제 장갑차은 떠나기 전 마시엘 6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2일후 사무국장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사진 속 장갑차는 바퀴가 6개인 육축구동형이라며, 외양이 북한 M2010 장갑차와 유사의 차량 자체는 북한에서 조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M2010은 한미연합사가 북한 장갑차에 붙인 코드 이름이다. 차량 바퀴가 6개인 장갑차는 러시아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또한 발사 장면에서 공중표적이 아닌 지상표적을 쐈다는 점도 북한제 가능성을 높인다. 이 국장은 발사할 때 공중표적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상표적을 향해 쐈다. 그렇다면 지대지 로켓 내지는 미사일인데, 그런 유형의 무기가 러시아에는 현재까지 없다. 러시아의 무기 공급국 가운데 북한의 M2010 장갑차에 탑재된 8연장 미사일 발사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미국 등 매체들도 사진 속 장갑차가 2018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북한제 장갑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북한의 자주식 다연장 미사일 시스템 불쇄-4분과 탑재됐을 것으로 봤다. 북한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불쇄-4가 무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이용해 최소 10km에서 최대 25km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적외선 및 전자광학 탐색기가 장착돼 있고,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포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6월 안보 협정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조건에 북한제 차량에 상당한 이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불쇄-4회에도 다른 유형의 북한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봤다. 3. 전쟁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왔다. 우크라이나 미국산 F-16 첫 인도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미국산 F-16 전투기를 마침내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미국 로키트 마틴사가 제작한 신형 F-16 전투기가 전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익명의 미국 고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브렐리우스 랜스버그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이날 자신의 X 예트 위터 후를 통해 그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일이 이제 실형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의 F-16 초이라며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첫 수령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최고 속도 마아이 음속 2배 까지 비행 가능하고 20mm 기관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F-16 전투기는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의 활로를 열어줄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와 동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최소 130대 가량의 F-16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미국 등 서방 측의 지원을 끈질기게 요청해왔다. 이에 북대 서양 조약기구, 네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24대 19대를 제공키로 하는 등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총 80대 이상의 전투기 지원을 약속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같은 나토 회원국 움직임에 F-16 제공의 난색을 보였던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인도된 F-16 전투기 수가 몇 대인지 또 어느 국가로부터 건네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공군 역시 이날 F-16 전투기 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로이터 측의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전투기